두산이 운영하는 동대문 두타면세점이 오늘 개장했습니다. 두산타워 9개 층을 사용하는 두타면세점은 총 면적 16,825제곱미터 규모로 이번 프리오픈에서는 7개 층에서 500여개 브랜드를 선보입니다. 두타면세점은 동대문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국내 면세점 최초로 심야에도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층에 따라 밤 11시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며 면세점 캐릭터도 부엉이로 정했습니다. 두산은 심야 고객을 위해 교통비 지급과 5%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. 이번에 열지 않는 두개 층을 비롯한 일부 매장은 8월까지 차례로 개점해 하반기에 그랜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.